둘 셋! 밴딧! 비앤비션스! 안녕하세요 밴디트입니다! 네, 저희 오늘 밴디트 뮤비 최초 시청! 최초 시청! 너무 궁금했는데 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지금 처음 보거든요! 드디어 보게 되었어요! 빨리 보자! 우리 빨리 보자! 하나 둘 셋! 이상해, 이상해! 기분이 이상해! 누가 가면 되나요? 춤! 아, 춤! 아, 춤! 아, 춤! 아, 춤! 아, 춤! 아, 춤! 오, 우리 진짜? 어! 아니, 아니, 감독님이 콧갈땀바 써오면 괜찮겠니? 네, 열심히 말해서 곡을 넣어주셨어요! 아, 이뻐! 야, 진짜! 아, 예쁘신다! 아, 공주님! 어, 공주님! 어, 공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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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모르지! 공주님! 네, 춤이셨습니까? 완전 빨랐습니다! 완전 춤! 아, 예쁘다! 진짜 엄청 빨랐습니다! 진짜 엄청 빨랐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아니, 역시 유칭이었잖아! 아, 진짜 추웠는데, 유칭!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너무 예뻐! 공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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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멍때리 이때 우리 진짜 밤이었는데 맞아요 이때가 처음 나오지 않지? 아니요 이거 봐야 돼 야 고양이 고양이 그리지 그거 뭐야? 고양이 얘들아 내가 키우신 고양이야 어떻게 키웠어? 고양이 귀여운 고양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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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백한 노래 원래 있었어 어 있었어 그래 주셨어 어 그래? 그 위에 그래 주셨는데 동생 우리 이때 코도주스 계속 마셨어 아 맞아 고맙습니다 콧백한 노래 이리 더욱 고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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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가 진짜 이쁘다 아니요 아 쉐이 햇살 보는 어 오 너무 이쁘게 나왔어 지금이 더 이뻐 진짜 지금이 더 이뻐 어 우리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해 안 떠 있을텐데 아 나한테 잘할게요 네 야 수은이가 너무 청순하네 진짜 나에게 청순이라는 게 있었구나 나에게 청순이 된다 나에게 청순이 된다 와 진짜 이뻐 어머 어머 언니 이렇게 걸컨씨같이 웃고 긴 허락지 해야 돼 기해야 돼 잠깐만 이거 멈춰봐 어 어 멈췄어 저희가 잠깐만 멈출게 다시 얘기해야 돼 이거 뭐지 이거 게임 했잖아요 아 제법 게임 진짜 아무말을 아무말을 그렇게 우리 막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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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희가 정말 예쁘게 고지게 꾸며주셔서 찍는 장면이 있는데 이 이게 음성이 녹음이 안 되니까 제로게임에 이제 저희 선생님의 팀 이름 제로 제로 배 너무 웃긴 데 웃을 수가 없었어요 아 제가 진짜 웃음 참는 걸 제일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 옆에 계속 피식피식 맞아 우리 영화쌤 갑자기 왜 나 제이제이든 뭐라 왜 나 숨참가 언제쯤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뭐 진짜 하지 말라 진짜 하지 마라 제이제이 호텔들이 같은 시간대 같애 우리가 거의 24시간을 찍었는데 남은 우리가 다 같은 거 너무 웃겨 여기가 코플스 세워내셔 비하니시트처럼 다 하나 보셨던 거 대박 저는 어떻게 어때요? 다들 맞아 정리할 수가 없어 제가 싹다 캡처할 거예요 상상 없이 소감 어때요? 맨날 화면으로만 보던 이 뮤비가 저희가 세상에 붕괴가 된다니 너무 말도 안 됩니다 아! 인상에 기분이 저희가 찍은 영상이라고 하면 안무 모니터링 영상 맞아요 너무 신기해요 신기해요 이거 약간 이거 몇 만기 예상이에요? 저는 솔직히 제 마음속에 이렇게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우리 명언을 담아서 제스처 그대로 똑같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이렇게 숙이는 거야 내가 이거 구문 맞춰 내 마음속에 네 그러면은 정우가 안무 짰으니까 내 마음속에 해주면 이렇게 그리고 벤디트 마지막 인사도 아련하게 지금까지 벤디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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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갈게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지금까지 에디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니까 헤어리 네 네 네 세 세 세 세